자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갤럭시 21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사전내약 해가지고 파격적인 서비스 갤럭시 퍼즈 서비스로 주고 뭐 왓츠 50% 할인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저는 핸드폰을 샀습니다 핸드폰을 요즘에 또 공시지원금 해가지고 뭐 엄청 할인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폰 반납하지 않고 8만 9천원 요금 6개월 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사는 곳에서 현금으로 그냥 29만원에 샀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선물을 주는거에요 갤럭시 이거를 사면은 갤럭시 버즈 버즈만 해서도 원래 15만원 16만원 이정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핸드폰을 뭐 10만원 초반대에 샀다고 볼 수 있죠 갤럭시 21 메가인가? 뭔가 뭐 프로? 울트라 울트라는 뭐 새로나온 갤럭시 버즈 프로인가? 그걸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원래 그냥 기존에 있던 갤럭시 21짜리는 그냥 버즈를 입는답니다 사용은 해봤는데 핸드폰은 뭐 전에 제가 갤럭시 9 썼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뭐 같고 그냥 용량 더 큰 것 같고 사진 좀 더 잘 나온 것 같고 별다른 뭐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레이 색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아 스마트 태그랑 같이 왔네요 스마트 태그 갤럭시 버즈 아 이 언박싱을 한 거는 원래 다른 무슨 뭐 상품권 사은품 뭐 이런 그런 게 있는지 알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꼴랑 이렇게 뒀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먼저 스마트 태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태그의 사용법은 요즘에 애완동물이나 아기들 뭐 여기다가 걸어놓으면은 위치 계속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그런 이유가 심플합니다 자 다음 갤럭시 버즈 버즈는 화이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뚱 이건 뭐죠? 충전기인가? 아 충전기네요 충전기고요 버즈 열어서 아아 초록색 충전할 때 이게 완충 됐다는 뜻이죠?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갤럭시 버즈 아주 저렴하게 핸드폰 신제품으로 구입하고 선물까지 받는 갤럭시 버즈 갤럭시 21 언박싱이었습니다